자, 버클리의 트레이닝 1, 챕터 6의 페이지 67 맨 위에 글을 보시면은 B-flat major key와 친숙해져라 treble clef와 bass clef 모두에 있어서 친숙해져라 거기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, Reminder 절대 책에다가 solfege를 써놓지 말아라 자, 버클리에서 이 이어 트레이닝을 수십년간 가르치신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책들을 많이 봤겠죠 밑에다 solfege를 다 적어놓고 읽으니 특히 절대음감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방법이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solfege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이런 방법이 편할 거예요 하지만 적게 되면 내가 적은 것에 의지를 하게 되지 내가 눈으로 보자마자 지금 1번 문제 처음 봤을 때 도, 도, 레, 도, 레, 미, 파, 소, 솔라, 소, 파, 미, 레, 미 이렇게 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읽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말라는 거니까 잘 유의를 하시고 자, 1번 문제 일단 리듬부터 한번 읽어보자 원, 투, 쓰리, 원, 투, 고 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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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겨어에 맞춰 1, 2, 3 솔, 파, 솔, 파, 미, 레, 도, 도, 미, 도, 레, 파 내가 틀어 좋아요 자 그러면 소세즈 피치랑만 같이 리듬은 메트로나면 한 방에 1, 2, 3 1, 2, 고 도, 도, 레, 도, 레, 미, 파 소, 소, 라, 소 파, 미, 레, 미, 도, 미, 레 파, 레, 파, 미, 도, 도, 지 도, 레, 미, 파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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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소, 파, 미, 레, 도, 도, 미 도, 레, 파, 미, 소, 도 좋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네 번째 마디에서 파, 레, 파, 미 나오는 곳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마지막 마디에서 그 전 마디 제가 참 계속 왜 도, 도, 미, 레, 파인데 도, 도, 미, 도, 미 로 자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게 있을 때는 악보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단 솔페즈는 적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솔페즈와 리듬 모든 것들을 다 곁들여서 완성본으로 해보죠 원 투 원 투 고 도, 도, 레, 도, 레, 도, 를, 가, 소, 소, 라, 소, 파, 미, 레, 위 도, 미, 레, 파, 미, 파, 미 도, 도, 제, 도, 리, 미, 파, 소, 소, 파, 미, 레, 도, 도, 미, 레, 도, 미, 파, 미, 소, 도 좋아요 자 두 번째 줄 앞에 두 마디만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죠 원 1, 2, 3, 1, 2, GO 좋아요 처음부터 1, 2, GO 좋아요 첫 번째 줄 마지막 음 뭐죠? 첫 번째 줄 마지막 음 미 미 네 파, 레, 파, 미 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지금 여기 챕터6에 있는 리듬과 멜로디들을 연습해 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있어서 궁금하신 점 궁금한게 있습니다 없으세요?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화성학 수업을 할게요 네 시작 안 잘 까 잘 isa